전공의 집단 사직이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 도내 4개 대형병원은 수술을 줄이고 병상 가동률도 낮추고 있는데요. 의료공백이 장기화되자 강원도가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.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3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. 7일 기준 도내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360명. 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29일 이후 돌아온 인원은 5%도 채 안됩니다.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의료공백은 커지고 있습니다. 도내 병원은 자체적으로 수술을 축소하고 병상 가동률을 줄이고 있습니다.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4개 대형병원 평균 수술 건수는 집단 사직 이전보다 약 30% 줄었고 병상 가동률도 40% 하락했습니다. 사직 사태가 길어지자 정부와 지자체는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. 우선 강원도는 환자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대형병원 안정화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당장 이번 주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대형병원을 긴급지원하는 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입니다. 또 인력이 급히 필요한 병원엔 군의관과 공중보건 의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. 강원 지역에는 다음 주부터 공보위 등 대체 인력이 투입될 예정입니다.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. 한국국토중 slate Supreme Court